안녕하세요. 폭로 눈을 감은 아이를 만든 전선영입니다. 저희 영화는 베스트셀러 눈을 감은 아이의 작가가 살해되면서 시작됩니다. 살인범은 보란듯이 현장에서 잡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자신을 담당한 형사를 지목하게 되죠. 그렇게 담당 형사는 호기심을 갖고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은 작가가 과거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라고 폭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형사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살인범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게 되죠. 이렇게 두 사람의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영화는 형사의 수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하, 최희서 배우님의 연기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표정과 연기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스릴러 장르지만 친구의 이야기가 잘 섞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살인범이 20년 만에 나타나 이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저희 영화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